자 마지막 이제 시온으로 갑니다. 어릴 적 꿈이 바로 공주였다고 들었습니다. 맞아요? 공주님이었는데요. 디즈니랜드. 디즈니랜드에 미키마우스를 좋아하고 그리고 백성공주가 되고 싶어요. 그래요? 그럼 저희가 공주를 한번 만들어보도록 할게요. 성격이 좋은데? 공주는 그런 거 하면 일단 이거부터 해요. 맞아 맞아. 묶어주세요. 한 세 바퀴 돌아요. 맘에 들면은. 맘에 든다면? 아래에 발을 콕콕 이렇게 해야지. 이거. 포인트거든요. 나도 하고 싶어 이거. 아 똑같아. 잘 어울려서 할 말이 없네. 앞으로 나와서. 세 가지 포즈를 빠르게 할게요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정리를 불러. 엘리파트까지. 이기고 맨날 이기만. 그리고 또 시오는 알죠? 연기잖아요. 빼올 수가 없죠. 저희가 연기 미션을 하나 준비했습니다. 아 졸라 짜증나 그만 좀 불러 이 기집애야 이래서 연기의 길을 잃을 수도 있어 자 그러면 우산 체인지 할까요? 하나 둘 셋 이야 망토가 기루가 됐네요 진짜 짜증나 그만 좀 불러 이 기집애야 아 기집애 말만 나 죽겠어 짜증나 죽겠어 짜증나 열까지 오케이 오케이 역시 막내다 잘한다 역시 감사합니다 아니 왜 서호 왜 고개를 못 들었어요? 서호 형도 공주 역할을 한 번 해본 적이 있어가지고 달아 봅시다 언제도 달아보겠어요 한번 달아주세요 아 진짜? 건이 형 어린마고 한 번 보여주세요 그만 보여 느낌 이상해 서호가 참 레전드를 많이 찍고 가요 이야 대박이다 오지지 해주면 안 돼요? 오지지 한번 서호는 오지지가 아니에요 아 성 movie 아 그래요? 귀 내려서 한 번 보고싶대요 아 그래요? 여러분들 보고싶은거죠? 보고있는거요? 내린거는 뭐야? 이동이동? 아 있나봐 내린거 있나 봐 내리로 내리로 귀엽네 나는 걔야 늑대야 아 안 들어! 아 요거 비문이요! 비문이요! 이게 무슨 말이에요? 무슨 말이에요? 무슨 말이에요? 자 건강할 수 있어요? 이만 토끼는 표정할게요 잘 차겠습니다 얼른 빼주세요 결국은 알겠어 가만히 그만 불러 기분 이상하다고 자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너 정말